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의 월간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510여 건. 지난해 11월에 비해 35% 줄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11월 평균값과 비교하면 57%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거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목표치를 넘어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인 부산은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지역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구금별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리나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문화를 확산하고 거점 시설을 늘려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항만 산업이 계속 부진한데다 자영업자의 폐업마저 잇따르면서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마리나 산업 육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천억 원의 매출이 늘 때마다 1,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해운,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침체에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리나 산업은 특히 전국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도 적합합니다. 마리나 산업 육성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방은 소멸이라는 변함껏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불꽃 축제와 맛집 투어 등 육상 관광 상품과 해양 레저 문화를 접목해 나가야 합니다. 또 수리 정비 시설과 연구 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 클러스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파된 마리나를 육성하고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체 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심체는 지역 경제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내 마리나 산업 매출은 1조 원. 향후 관련 매출을 늘리고 신성장 산업으로 키워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맞춤형 선도보호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까지는 1단계 활동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과 교사가 합동으로 유흥가와 공원, 건물 지하 등 무범지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내년 2월 1일까지는 청소년 선도단체와 함께 위계 청소년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음주나 흡연 같은 일탈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항 물동량에서 우리 국적선사가 차지한 비중이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부산항의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95만 5천여 개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선사의 비중은 71.7%를 기록한 반면 우리 국적선사의 비중은 28.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42%였던 우리 국적선사의 비중은 한진해온 파산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는 역대 최초로 30% 아래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이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부산항 해외여행 객에 대해 휴대품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관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와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통관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팬스타그룹의 일본 현지 법인인 산스타가 일본 외항여객선협회로부터 올해 크루즈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팬스타그룹은 신개념 크루즈 페리를 이용한 독창적인 상품을 일본에 소개하고 크루즈 여행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팬스타그룹은 매주 3차례씩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크루즈를 운항하고 오사카 현지에서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한 관광 상품도 출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6도, 낮 최고 기온은 13.3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은 최고 8도에 머물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다며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